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자신은 절대 죽어도 아니라고 하지만 글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자기 자식을 쪽쪽 빨아 먹으려고 키운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엄마인 제가 희생과 사랑으로 알바 진짜 오지게 시켜가지고 지 돈 많이 벌게 만들어줬는데 결국 딸내미가 배신하고 이제 저를 버리겠답니다. 원제 부모가 늙어도 용돈을 안줄거라는 딸이 너무 서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엄마이고 딸을 둔 엄마이고 또 이 아이를 좀 늦게 낳은 편이라 제 나이도 이제 곧 예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딸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공부를 썩 그리 잘한 편은 아니었지만 엄마인 제가 공부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이고 또 그게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 만큼 어떻게든 딸내미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학교 보냈구요. 이제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등 학교길은 물론이고 학원까지 전부 다 제가 차로 픽업해주고 고등학교 시절엔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아니 어느 하나 전부 절대 부족함 없이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당연히 학원이고 알바고 사교육에 물론 어마어마한 돈을 썼지요.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마찰이 좀 있긴 했습니다. 먼저 얘가 여자아이인데다가 제 딸이지만 저를 닮지 않아가지고 애가 예뻐요. 그래가지고 지도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거기다 워낙 공부시키기가 어려웠던 성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가 치워줘야 됐고 특히 이런저런 치장들을 못하게 막는 과정도 그래요. 무척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뭘 그렇게 꾸미는 거야 공부나 하지. 어릴 때는 단 한 번도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요. 친구랑 놀러갈 때는 카드를 쥐어주긴 했습니다만 고정적으로 주진 않았죠. 근데 이게 어디서 돈이 났는지 계속 이상한 것들을 싸우고 또 그걸 몰래 감추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싸우고 그러다 정말 제가 지칠 지경이 됐습니다. 또 아주 어릴 때부터 TV 같은 거에 빠져있고 전자기기, 컴퓨터, 휴대폰 이런 거에 대한 자제력이 너무 없는 아이였기에 할 수 없이 제가 전자기기들 또한 엄격히 통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만 그랬고 당연히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자유롭게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수능 입시가 끝났을 때는 일단 최신 스마트폰부터 사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아직도 그때 그것들이 마음에 남고 불만인가봐요. 대학 진학을 위해 지원해준 것들이 이게 고마운 건 맞지만 어릴 때 통제를 많이 받은 거 이거를 여전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지원을 받았기에 당연히 통제도 많아지는 건데 그 당연한 이치를 아직 그걸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다 어제는 정말 제가 장난삼아서 농담식으로 엄마는 이제 딸 다 키웠으니까 내 노후 걱정은 없겠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이가 바로 정색을 하면서 엄마 농담이라도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마 나 소름두자 나 지금 분명히 말하는데 나한테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 지금 그거 엄마한테 뭔 소리냐 다그쳤더니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엄마 마음대로 자신을 통제하며 키운 거 그리고 그동안 용돈을 부족하게 준 거 등등을 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돈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 한 푼도 안 줬고요. 대학교 들어가서 10만원 20만원 준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아이를 제 마음대로 키웠다는 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이 본인도 고마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되게 해줬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의 희생이 컸다는 거 역시 지가 인정을 합니다. 또 용돈도 그래요. 적어도 대학 시절 내내 월 10만원에서 많을 땐 한 20, 30까지 매달 줬고 또 그 외 교통비나 폰가 뭐 한두 번씩 학원 다니는 거 그 외 대학 공부에 필요한 것들 중에 돈이 좀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얘가 좌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게 아니고 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면 절대 부족할 수 없는 액수라 생각을 했고요. 저로서는 이미 성인이 된 아이한테 월 70에서 간혹 많게는 100까지 쓰고 있는 셈인데 말이죠. 이것도 저는 처음에 이 아줌마가 딸한테 주는 돈이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인 줄 아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딸이 벌어가지고 쓰는 걸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린 것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은 제가 어릴 때부터 돈을 받은 게 없고 또 나중에 용돈을 받아도 그 액수가 늘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 성인이 된 자녀들한테도 용돈을 많이 주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딸의 경우 성인이 되자마자 꾸준히 주 3회 4회 많게는 5회 이상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이제는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어딜 가든 급여 많이 받고요. 일을 하기 때문에 지 생활하는 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지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모아둔 돈이 벌써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희 딸은 자기는 성인이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대부분을 자기가 알바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바는 보조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니까 공부도 그렇고 또 남들이 하는 대회활동이나 이런저런 스펙도 쌓지 못했다 엄마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처럼 차라리 알바를 줄이고 그 시간에 대학교 성적에 힘을 썼다면 그러면 저도 당연히 지원을 더 해줄 의향이 있었겠지만 어쩔 땐 2점대 지금은 겨우겨우 3점대 초반을 유지하는 딸아이 성적으로는 어이구 글쎄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릴 땐 그래도 제가 정성을 쏟은 덕에 나름 좋은 성적을 유지했지만 이제 이렇게 다 커버린 아이를 그런 식으로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냥 뒀더니 이젠 아예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저도 그렇고 아이 스스로도 그렇고 모두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는 뭐 알바 때문에 그런 거다 우기는데 글쎄요 그래도 지가 의지가 있었으면 퇴근하고 와가지고 시간은 충분할 텐데 말입니다. 공부할 시간 말이죠. 게다가 요즘 아이의 씀씀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지나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남친도 생겼는지 매달 뭐 데이트 통장인지 뭔지 거기다가 15만원씩이나 돈을 넣는다고 합니다. 아니 대학생 한 달 데이트 비용으로 30만원이라니 이건 누가 봐도 과한 액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저희 딸아이는 자기 씀씀이가 크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꼬박꼬박 수십만원씩 썼고 이제는 거의 월 100만원에 육박하는 큰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지원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왜? 이제는 뭐 그렇게 해도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선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마치 지가 어릴 때 못해본 것들 그거에 대한 한이라도 풀겠다는 건지 그 망할 놈의 당근마켓에서 계속 5천원, 만원짜리 이런 거 쓸데없는 것들을 사오는데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여러 번 쓰면 큰 돈이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봅니다. 그 외에도 입학선물이나 뭐 다른 부모들이 의뢰해주는 것들을 지는 해주지 않았다는 점 대학에 가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점 글쎄요. 이런 것들이 불만이라고 합니다. 뭐 입학선물이야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조차 치르지 않았기에 경황이 없기도 했고 또 졸업을 하는 거면 모를까 입학선물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거 이해가 되질 않아요. 또 매년 생일마다 10만원씩 생일선물 따로 줬어요. 중학교 서럽선물로 시계 한 번 사준 거 빼고는 다른 학교 졸업이나 입학선물을 준 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도 그동안 아무 불만이 없다가 이렇게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지 친구들이 브랜드 있는 명품 그런 가방이나 악세사리 받는 거 이런 걸 눈으로 본 게 화근이 됐나 싶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쉴 데 없는 그런 거나 쳐보고 다니고 말이지. 그리고요. 대학에 가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도 그래요. 처음에 해주기 싫어서 반대했고 그래도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해줬어요. 약속을 지킨 건 지킨 겁니다. 입학하기 전에 머리도 돈 20만원 주고 이쁘게 해주고 저를 포함해가지고 가족 모두가 반대를 했던 성형수술도 하게 해줬습니다. 또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짧은 기간에 그치고 말았지만 지 운동한다길래 돈 들여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하는 말이 용돈도 많이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 어? 나랑 약속한 거 이거 아니었냐? 이러면서 전부 다 거짓불행이었다. 뭐 이런 말만 해요. 결과적으로는 약속 지켰습니다. 그때그때 해주진 않았지만. 물론 저희 가정이 여유로운 편인 건 맞지만 아니 부모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돈 나오는 화수분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매번 자식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줍니까? 솔직히 이 정도 지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가 아주 어릴 때 어? 나이가 어린 시절에 뭐 중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하는 거면 그냥 그래 아직 철이 없구나 생각하고 저도 좋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교 졸업하는 아이가 부모한테 대놓고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정말 가슴이 찰랑하고 너무 갑갑합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지가 불만이 많고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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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거야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정도가 너무 과하잖아요. 아이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 전공을 살리는 거고 또 요즘엔 경력이 많아서 졸업해도 졸업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렇잖아요. 어? 얘가 그래요. 일이 부쩍 늘어가지고 매일 출근을 하는 데다가 뭐 강한 정신노동을 요하는 일이라 그런지 최근 많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 엄마한테 홧김에 한 말일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이 말이 저를요 이제까지 지를 열심히 키워준 거 그거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용돈이야 어차피 자식한테 손 벌릴 정도로 노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얘한테 딱히 돈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애 본 공은 없다 해도 내 인생 포함해가지고 모든 걸 바쳐 키운 딸내미한테 이렇게 부족하게 키운 엄마가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얘가 독립을 하면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까요? 자꾸 이런 소리하면 나중에 아예 안 보고 살 거라는데 뭡니까? 연 끊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요 다시 말하지만 얘한테 절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나중에 딸이 지금까지 지가 알바를 많이 했던 그 경험들 덕분에 요즘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취업 시장에서 남들보다 비교적 쉽게 살아남게 해주었다는 거 이거를 꼭 깨닫고 그래가지고 이 엄마한테 엄마 고마웠어 이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댓글 1번 친구들과 맛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카페에 놀러가서 수다 뜨는 즐거움 같은 건 아예 하나도 없었겠네. 어이고 그 이쁜 나이에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혔을까 겨우 이딴 게 에미라니 어이구 어이구 참 불쌍한 일생이다. 2번 저기요 아줌마 뭐 용돈 안 받아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징징거려요 벼룩에 간을 쳐 꺼내 먹던가 이제 사회생활하는 어? 그런 딸내미한테 그 돈을 꼭 받아 쳐먹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3번 대학생이요 아니 10년 전에도 평균 용돈 30, 40 했습니다. 진짜 가정이 어려운 애들이나 한 1, 20만원 수준이었던 거고 요즘 물가에 꼴랑 10만원이면 학식 먹고 땡이겠네 교통비도 안 나오니까 당연히 알바를 해야 했을 거고 그 와중에 지만 옳다는 거 보니까 이 아줌마 진짜 개노답이다. 4번 저는 아줌마의 딸과 똑같은 입장의 자식입니다. 길게 말 안 할게요. 그냥 뿌린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식을 설득할 생각 아니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이 딸 안 바뀌어요. 물론 그건 아줌마 너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내 가정을 만들자마자 바로 부모라는 인간들과 연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도 딱 끊어질 거 그 각오만 하고 사세요. 알겠습니까? 5번 저기요 아줌마 이거 그냥 욕 오지게 쳐먹고 수명이나 잔뜩 늘리고 싶어가지고 글쓴 거 맞죠? 끌까 6번 아니 대학생이 회사 온 만큼 일을 하는 게 맞냐? 주 4회 5회 이런 미친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 뭐? 네가 희생을 해요? 아니 뭔 희생을 했는데? 말해봐. 뭐? 7번 통제고무고 다 떠나서 자식한테 준 짓꼬리 같은 용돈을 자기 노후 연금처럼 생각하는 게 진짜 아찼네. 네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자식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닌데 도대체 여기서 희생이란 말을 왜 쓰는 거냐고. 아니 아줌마 본인 스스로한테 안 쪽팔려요? 아니 우리도 딱 보이는데 딸이라고 이걸 못 봤을까? 자식을 위해 아파도 참고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 자신을 위해 즉 지 노후 연금을 위해 딸 자식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통제한 느낌이야. 이걸 정확히 본 거지 딸은. 8번 이제 다 키웠으니까 엄마는 노후 걱정 없겠네. 아니 지금 이게 농담이야? 그냥 아줌마 네 진심이죠? 지도 용돈 제대로 안 줬으면서 뭘 바라는 거야? 염치가 없는 건가? 딸이 아줌마 노후를 왜 책임져야 되는데요? 애가 알바 열심히 한 것처럼 아줌마 너도 늙어가지고 폐지를 줍든가? 꼭 보면 그래. 자기 자식을 최저가로 키운 부모들이 또 반대로 바라는 걸 우질나게 많아요. 토악질 나온다.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지금 4학년이죠. 대학생이 4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았다는 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 아줌마 논리는 그거예요. 어릴 때는 공부를 그나마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자기 통제 덕분에 지원을 해줬지만 대학교 올라가고 좀 놔줬더니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 근데 이것도 내 덕이다. 지가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알바를 하는 것도 그 전공 살려서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라 이건데 참 어질어질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라면 진짜 속마음은 원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냥 너만 잘 살면 된다. 빈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저도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는 게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말 때 그쯤이었을 겁니다.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안타까운 눈빛 있죠. 울 것 같은 눈빛 그런 걸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나중에 엄마 아빠 늙어가지고 우리 새끼 발목은 앉아봐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죠. 당연히 아니 엄마 아빠 늙으면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그냥 막연한 생각만 했어요. 크니까 알겠더라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책임은 내 스스로 지겠다고 해도 무거운 건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져라 이거는 부모라 해도 정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